아... 흠... 흠... 어우... 건조해...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따 따 따 따 따... 아... 앗 따가! 아이씨... 벌써 정전기의 계절이 돌아왔구나... 오늘은 유독 심한 거 같은데? 앗 따가! 와... 저게 진짜 사람한테 발생할 수 있는 정전기냐? 스파크가 눈에 보일 정도네... 새끼들아 나 X나 심각하다고! 작년 겨울에 개고생했는데 어째 해가 갈수록 심해지냐? 너 보니까 그거 생각난다! 그거? 아... 그게 뭐였지? 만화 캐릭터인데 전기 쓰는 애? 페...카츄? 아니 그거 말고... 아 맞다! 일렉트로맨! 일렉트로맨? 그게 뭔데? 몰라... 무슨 외국 만화 책에서 봤어... 전기 조종하는 캐릭터인데 너랑 생긴 것도 닮았어... 헤헤헤... 야 그럼 정진이는 아직 미성년자니까 일렉트로맨이 아니라 일렉트로 보이네... 아 나 개빡치네... 야 이지맨!! 데이트 한번 하자니까!! 왜 이래... 나 그날 약속 있어... 아직 언제인지 얘기 안 했어! 내일 영화보자... 내가 야맹증이 있어서... 아이C... 그럼 저녁이라도 먹던가... 단월적 단식 중이야... 야!!!!!!!!!!! 웃어봐... 쟤 니 여친 아니냐? 으으으으으... 저 새끼가... 에이!!! 아허! 아따가... 뭐야... 어... 아... 그게... 넌 또 뭐야! 뒤질래? 그게 아니고… 옆에서 보니까 답답해서… 야 이지민! 일진이만한 남자가 없어! 의리도 있고 몸도 좋잖아! 얼굴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기회를 주란 말이야! 우리 일진이 한번 만나봐라! 야 전정진! 니가 뭔데 날 동정해? 어… 음? 안 그래도 짜증나는데… 좀 맞자? 앗 따가워! 이 새끼 아까부터 정전기 진짜야! 아우… 이 새끼 정전기 개쩌네? 아이씨 축축하게! 어떤 새끼가 여기 물 갖다 놨어? 그거 정진이 자리야! 아니야! 이럴 줄 알았다! 아이얄이이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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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민아! 괜찮아? 너… 좀 멋있더라? 내가… 뭘… 와아아아아악!!! 10만 볼! 20만 30만 40만! 다음한테 어깨보지! 아우… 이거… 의외로 조금 기분 좋을지도… 누가 정진이야! 일렉트로 보이 라고 불러! 하지만 일렉트로 보이! 이건 담배 살 돈이란 말이야! 아, 이 X발! 경전기만 좀 볼래? 학생이 담배를 왜 펴? 어서 이리 내! 요, 전정진! 또 어떤 놈이 내 이름을 막 불러? 경전기만 좀 볼래? 정전진! 는 항상 자세히 만내입니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